뭐야, 이쁘다. 통제치킨인 거? 치킨의 결이 살아야지. 보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아. 산백하고 고소할 것 같아. 피자 한 종류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. 최소 독특한 메뉴가 많다. 파스타, 리조또, 피자 합쳐서 30그릇 이상. 30그릇? 한 입 크게. 듣는 거 보세요. 이야, 신비롭다. 너무 맛있게 먹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4명이서 40봉지 먹어도 돼요.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. 이거면 다섯 그릇 먹지. 와, 자질 있어. 입이 커, 입이 커, 입이 크네요. 쏙 들어갔어요. 사장님 빨리 주세요. 배고파 죽겠어요. 요원분들이 피자를 조금 힘들어하신다고. 피자를 보는 순간 전이를 상실할지도 몰라. 진짜 큰일 났다. 진짜 큰일 났어. 왜냐하면 위에 감자 크기 봐. 한 이제 두 개? 두 개 정도 예상해 봅니다.